민희, 학교에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교육 단정했고 라고 문자만 했던데 아, 맞아 각 모의고사마다 잘 보면 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치매 모의고사에서 상을 받긴 했어요 많이 받진 않아 항상 열 자리 안 해요 아, 열면 안 해? 오!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받게 돼서 학교 내 청소를 주는 게 아니라 전독 백분위 기준으로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상이 그러네, 진짜 잘 본 거네 그래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받아볼 만한 상은 받아볼 거구나 안녕하세요, 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어머니가 태워주십니다 오늘이 또 짐이 있네 네, 오늘도 학교에 가져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좀 태워주시고요 근무가 진짜 많이 나왔죠 뭐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수능 샤프를 샀는데 아, 그래? 어, 작년 수능 샤프 그래, 아니 이제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능 시간표대로 살고 수능 환경대로 공부해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수능 장에는 벽걸이 시계가 없어 무조건 다 개인 시계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교 벽 시계를 곧 떼겠다 어, 보지 말아라 개인 시계 보면서 살아라 그리고 샤프도 이제 수능 샤프 파니까 그걸로 좀 하면서 손을 좀 익혀놔라 아,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어? 어, 어제 딱 하셨거든요 아, 진짜? 선생님이랑 엄마랑 통해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라 이거는 워낙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치? 16시 때 국어 보니까 아침에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밥 먹고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그치? 영어만 하면 자꾸 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적응해야지 또 그치? 이런 것들 다 잘해 놓고 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응 아침에 인간이 되라 어쨌든 수능은 아침에 오는 거니까 그치? 아, 나는 난 좀 약간 저녁적 인간이야 큰일 났네 만약에 수능 저녁에 보면 난 진짜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 아, 10점 상승만 또 인간은 적응이 동굴이니까 응 아, 딱 가을 대구같이 하늘 엄청 높고 요새 확실히 이번 주부터 좀 바뀐 것 같아 공기도 그렇고 바람도 좀 시원하고 응 확실히 좀 살만해 그늘에 있으면 약간 시원하잖아 바람보면 그니까 응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응 엄마 며칠 전에 서울숲 가서 물몽했는데 좋더라고 어디 물을 받는데? 부숲? 어, 부숲에 부수도 있잖아 지금은 아직도 더운데 수능 때만 되면은 귀신같이 좋아진다고 아, 수능 때 막 한파 오고 그럴 수도 있으리나 그니까 요새 수능이 좀 일찍 봐가지고 그런데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는 꼭 아, 던졌어? 어, 12월달에 봤거든 시험을 어, 되게 추웠어 막 진짜 진짜 잘 봤구나 응 진짜 뭐 12월에 보면은 연말 별로 막 즐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시험 딱 끝나면 연말이 되잖아 그때? 군무 준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? 우리 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수집화가 많잖아 다른 학교는 그래도 다들 빼놓지 않고 정시 열심히 하더만 응 몇몇 그 유학 가는 친구들 말고는 다 정시 열심히 응 응 그치, 논술도 다 최저가 있으니까 막 그치 응 친구들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구나 다들 구무 중요하다고 막 진짜 난리인데 이리 나 뭐 중요하지 수능은 평가원에서 되고 어 이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는 도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평평평 융무 구무인 거고 응 구무를 그만큼 잘 활용해야지 응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수능 좀 제대로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응 EBS에서 응 영상 연초에 연계결의가 나오잖아 응 뭐 EBS 수능특강 응 EBS 수능완성 응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 어 어 일단 수학도 응 연계돼서 나오는 분들이 꽤 많고 응 비슷한 형식으로 응 이것도 유형이 약간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응 그리고 영어 같은 것도 응 지문연계? 어 평가원에서는 응 연계율 50%라고 주장하긴 해 어 근데 대부분 듣기의 그 연계 아 듣기의 스티거다 혹은 너무나 쉬운 뭐 그래프 그림문제 연계라서 응 사실상 실질적으로 등극 가르는 어 빈칸 순서 삽입 어 밑줄 제목 뭐 이런 것들은 응 연계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 응 근데 듣기는 대부분 거의 다 맞는 거 아니야 그치 응 특기는 연계 안 들어도 다 맞아 응 그러니까 그 EBS 수영특강 듣기를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 응 그치 응 살짝 의미가 없고 어 국어는 꽤 의미가 크지 아 그치 어 국어는 그런 것들은 어 그대로 나오거나 오 아니면은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거나 어 그치 어 문제를 바꾸거나 지문은 똑같고 뭐 어 어쨌든 그런 경우는 훨씬 쉽겠지 문학이 사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어 근데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훨씬 쉽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응 비문학도 배경지식 있으면 좋지 않아? 해당은 아직 응 응 그래서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 이번주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몇놈비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원래 한다고 했는데 어 그냥 특강 좀 지나간거 같아 약간 밀어주고 있나 보구나 어 아 다음주에 또 다들 바쁘겠네 너 수능원서 쓸 때 보내줬잖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어 어 긴장되지 않았어? 아 전혀 긴장 안되는데 아 진짜? 어 제가 얼마전에 학교에서 수능원서 썼거든요 네 수능원서 이렇게 그냥 막 규칙집? 어 어 안내사항같은거 있는 책재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수능원서 썼는데 신기하더라구 나도 신기하더라 야 엄마도 수능원서를 썼는데 기억이 하나도 한 말이나 진짜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르겠지 또 다르겠지 어 수능원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과목 그냥 과목 선택하는거 체크 이름 쓰고 전화번호 주소지 쓰고 응 이제 과목 응시하는지 안응시하는지 그런거 몇개 체크하고 응 그냥 사인하면 끝이에요 응 그냥 되게 간단해가지고 보니까 너는 제2외국어도 보드만 그치 아 중국어 했으니까요 중국어 다 알지 응 민희 학교에 또 좋은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교복 단정했고 라고 문자고 했던데 아 맞아 응 제가 7월 모의고사를 학교를 학교에서 이제 각 모의고사마다 잘 보면 상을 주거든요 응 근데 이번에 7월 모의고사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항상 모의고사마다 이제 받으러 가는데 몇명 있었단 말이에요 응 고정으로 받는 애들 그런 자랑이 몇명있지 어 많이 받진 않아 어 항상 열 자리 안해요 아 열 명 안해 오오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받게 돼가지고 응 놀랍네요 네 다른 사람들도 좀 놀랬겠는데 근데 이제 학교 내 청소를 주는게 아니라 응 전국 택배기 이런걸 쓰는게 음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상이지 그러네 어우 되게 잘 본거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받아볼 만한 상을 응 받아보고 가는구나 응 오늘 컨더가 10시판 그거 끝나면 데리러가? 아니 밥먹을 것 같아요 아 밥먹고 전화 한번 갈게 오히려 밥먹고 오는게 더 데려가기 쉬워 아 그거서 바로 끝나고는 차가 좀 밀리거든 응 이제 학교 도착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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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